이번엔 칼립소 리듬 나오죠? 말이 좀 생소하실 거에요. 칼립소 리듬은 8비트 음악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려면 그냥 미듐 템포의 음악들은 웬만한 미듐 템포의 음악들은 다 2비트가 맞기 때문에 이 칼립소 리듬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칼립소 리듬 밑에 보면 입이라고 나와있죠? 여러분들이 플레이가 안되시면 항상 입으로 먼저 해주셔야 돼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1, 2, 3, 4 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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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크로 옮겨 주시고요. 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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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크가 된다. 한 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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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... 자, 제가 지금 이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입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는.. 자, 스트로크 해주시고 그다음엔 코드 잡으시고 자, 이렇게 3단계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은 칼립소리듬도 금방금방 올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입으로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은 단단단 세 번째 단이 당김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뒤음을 미리 당긴 거예요 그래서 뒤음까지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스트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김음에 강박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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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들 이런 강박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엑사이즈 2번 2번 칼립소 리듬이 좀 힘드시다면 엑사이즈 2번을 한번 따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으로 먼저 하라고 그랬죠? 자 입으로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단단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자 피크로 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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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칼립소 리듬 쉬우셨죠? 자 쉬운 거예요 칼립소 리듬 자 옆에 보면은 잠깐 쉬어가요 라는 음표 표기라는 게 있죠 자 저희가 음표 표기 딱 보시면 초등학교 때 좀 배웠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쉬운 거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, 맨 위에 보면 오는 표 있죠? 오는 표는 하나, 둘, 셋, 넷 치고 둘, 셋, 넷 치고 둘, 셋, 넷 자, 한 번 치고 네 박자까지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반, 2분음표 한 박자에 두 개를 치는 거겠죠?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, 이거의 반, 4분음표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, 8분음표는 또 두 개가 나눠지겠죠?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, 8분음표는 한마디에 여덟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, 음표가 그러니까 여덟 번을 치는 거겠죠? 자, 16분음표는 또 뭐겠어요?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, 좀 비트를 빨리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, 음표 표기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한글자막 by 한효정